At least three times a day, 제니퍼 would walk around her apartment, and give thanks for everything she owned. 적어도 하루에 세 번, 제니퍼는 자신의 그 아파트 주위를 걷고, 그리고 걸으면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,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곤 했다. Including her, television, 그리고 the food in her cabinets, 그 찬장에 있는 거, 냉장고에 있는 거, 그 음식들, 그리고 and even for her comfortable bed, 그 여자가 쓰고 있는 그 침대, 이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곤 했다.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,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, 큰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